안녕하세요. 어스키 헤어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렌드의 발생지인 첨덤동에 왔습니다. 스타들의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보떼, 원어원 김진선 실장님과 요즘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펌이 유행하고 있나요? 바디펌, 깔끔하고 시크한 느낌 낼 수 있는 바디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러블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러블리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내추럴한 발롱펌이 있으세요. 바디펌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스럽고 깔끔하고 시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바디펌, 문어머리같이 메아리 씨가 신사의 품격에서 했던 바디펌이라고 하고요. 발롱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에서부터 굵게 내려오는 깔끔하고 내추럴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발랄한 느낌, 단발 기장에 많이 하는 거를 발롱펌이라고 하고요. 러블리펌 같은 경우에는 긴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끝까지 있는 웨이브를 러블리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펌 자체를 해놓으면 크게 우리가 웨이브에서 잘 못 느끼는데 혹시 컬러와 조화를 이렇게 좀 느끼려면 이 컬러의 조화에 대해서도 좋겠네요. 컬러랑 피부톤이랑 가장 중요한데요. 자칫 컬러가 피부톤에 안 맞게 너무 어둡거나 그러면 칙칙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베이스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가을에 유난히 또 브라운 계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브라운 계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동양인한테 사실 가장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애쉬 계열이나 매트한 그런 카키빛보다는 요즘에는 골드 브라운, 그 다음에 초코 브라운 이렇게 약간은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컬러를 많이 하죠. 동양인들이 아무래도 노란 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컬러 자체도 좀 윤기나 보이면서도 조금 이렇게 오렌지빛이 나거나 이러면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오렌지만 가미가 된 컬러는요. 그 좀 잡티나 이런 걸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운된 컬러를 이제 따뜻한 계열을 섞으면 자연스러운 컬러가 될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만 바꾼다고 해서 그 헤어스타일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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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그 메이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업을 여져 있는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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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헤어스타일은 계절에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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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가 이제 얇은 민소매나 이렇게 이제 소재가 되게 얇은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러블리펌 같이 좀 머리를 길게 하시면 훨씬 어 느낌이 이제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여성스럽고 이런 걸 더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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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발롱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발 기장에 이제 요즘 계절에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깃이 좀 이렇게 두꺼운 의상을 입으면 이제 겹대어 있고 하시면 이제 머리가 너무 길면은 풀르기에도 사실 지저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발 기장에 좀 이렇게 머리를 이제 묶어 묶거나 이렇게 풀러도 자연스럽게 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디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건조한 날씨에 윗부분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밑에만 아웃컬이 있기 때문에 옷이 코트도 많이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코트를 벗었을 때 그냥 오피스 룩에도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바디펌을 좀 많이 하겠어요. 요즘에. 예. 요즘 계절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웨이브는 자칫 지저분할 수가 있어서 예. 바디펌을 많이 하시긴 하죠. 지금 컬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순질하는 방법지. 네. 그리고 순질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샴푸 후에 이제 타올 드라이를 해서 물기를 최대한으로 없어서 에센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발라주셔야 되세요. 에센스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셔야 머리가 이제 윤기 있으면서도 이 컬이 탄력있게 말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젖었을 때 꼭 에센스를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좀 발랄한 느낌이 내고 싶으실 때는 이제 다 이제 뒤로 말려주셔서 이렇게 아웃컬로 연출을 하시고요. 조금 분위기 있고 이제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다 이 앞쪽으로 머리를 말리시고 셔 가지고 이렇게 잉커를 연출을 하셔도 또 슬다른 분위기네. 잉커를 하니까 조금 더 좀 어린 듯한 느낌이네요. 그쵸? 네네. 가장 그 뭐랄까 모발이 손상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펌 할 때 혹시 모발 손상을 막기 위한 어떠한 그런... 음... 모발을 손상...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헤어 컨디션이 안 돼 있으면 펌을 하러 오셨어도 펌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한 2, 3차 시술을 한 후에 이제 제대로 컨디션이 됐을 때 펌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에 이제 에센스나 이제 자외선 차단될 수 있는 에센스나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트리트먼트를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죠. 샵에서는 왜 선생님들이 이쁘게 이렇게 손질을 해주니까 이쁜데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이쁘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집에서 쉽게 연출하실 수 있는 펌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열로 하는 펌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넣어주기 때문에 일반 그냥 그런 펌 보다는 훨씬 힘이 있어서 에센스 약간 컬링 들어간 이제 좀 왁스 성분이 있는 에센스랑 같이 좀 연출을 하시면 굉장히 유기나고 괜찮으실 거세요. 그리고 이제 펌을 하시고 나서도 너무 오래 지속돼서 이제 그 다음 펌을 할 게 아니라 한 3주 정도 지난 후에 커트를 한번 하시면 훨씬 펌이 오래 지속되고 좋으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라서 처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신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웨딩 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요즘 정말 가을이어서 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날씨도 좋은 만큼 정말 많으신데 우선은 본식의 그런 식장의 컨셉이랑 드레스의 컨셉에 맞춰서 신부님들이 먼저 그런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저희랑 신부님이랑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그 컨셉을 맞춰서 헤어 디자인도 해놓고 펌 할 수 있으면 펌도 해놓고 컬러를 할 수 있으면 컬러도 해놓고 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선호하시는 느낌은 워낙 번 헤어 스타일 이렇게 축을 좀 위쪽으로 올려서 러블리 하면서도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크한 느낌, 럭셔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축을 좀 밑으로 내려서 앞머리 하나에 이렇게 좀 포인트로 좀 내추럴하게 내리신 후에 밑으로 깔끔하게 묶는 이제 스타일도 많이들 하시죠. 생각들 내추럴한 거를 선호하시고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움을 찾으시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연예인들 시상식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묶었지만 뭔가 지저분하지는 않으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최대한 연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도 본식이기 때문에 적당히는 세팅된 느낌을 해주셔야죠. 네. 그리고 요즘엔 또 이렇게 벼머리로 이렇게 한 가닥 포인트로 따서 전체적으로 풀르는 웨이브 스타일도 많이들 선호하시고 저희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앞으로 계획은요. 이제 저희 악구정 청담 쪽에서는 이제 일반 고객님들이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용실이 머리를 하고 싶다 해서 들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제 일반 고객들도 저희 샵이나 이쪽 주변에 이제 많이들 머리를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예약을 해서 와야 되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게 네. 저희 꿈이자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